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썬데이 에디션 강예신 입니다 오늘은 썬데이니만큼 조금 추세는 알되 그냥 살아가는 얘기도 들어가 있는 그런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산에서 이제 부산광역시죠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부산시 하지만 이제 부산광역시에서 정말 섬에 부산에 바다에 바다와 가까운 이런 곳에 떠다니는 지역을 만드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런 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엔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산을 선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뉴스 그리고 한국이 이 코비드 나인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중반기까지 굉장히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사람들은 그 한국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그 샘플 케이스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올해 한 해 동안 영화 그런데 역시 한국 관련도 있고요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는 올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밖에 뭐 BTS 등등 먼저 부산에 떠다니는 집 이 내용은 최근에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비트코인이다 아니면 나와 똑같은 아바타 누군가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아바타를 컴퓨터에 만들어 놓고 그 아바타에게 옷도 입히고 옷을 입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뭐 구찌, 에르메스 이런 것을 사지 못하지만 컴퓨터 상에서는 1달러에 를 주고 사서 말하자면 대리만족을 현실이 아니라 그곳에서 옷을 입힌다 심지어는 이 땅을 가상의 땅을 컴퓨터에서 사는 이런 것들도 지금 빅뉴스입니다 글쎄요 그것보다는 조금 현실적 많이 현실적이 되지만 부산 광역시에 떠다니는 도시 떠다니는 지역 미국으로 말하면 디스트릭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딱 지켜봤습니다 말하자면 뭐 쉽게 말하면 인공섬이죠 인공섬인데 이것을 부산에서는 89년에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의 자유주의자들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국제해역은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정부가 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떠다니는 국제해역 바다 여기는 이제 국제공동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꿈을 꾸었고 실제로 실천을 했었던 사람도 있는데 그 한 예로 가장 가까운 2019년도에 미국인과 이제 그 태국 사람들이 작은 캐빈 떠다니는 캐빈이에요 떠다니는 캐빈에 살면서 태국에서 이제 그 해역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금방 태국이 철거해라 해서 이제 태국 정부가 지어지자마자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지어지자마자 토잉 해버렸습니다 자동차를 토잉 하는 것처럼 아니면 미국의 manufactured 집을 파손하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아시아의 다른 정부들도 바다에 사는 것을 시도해 봤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서는 89년도부터 여러 차례 하려고 왔다가 안 됐던 것을 11월 달에 해안 가까이에 이제 유엔의 에이전스 이죠 유엔의 그 해비타트 유엔 그 해비타트 그러니까 유엔의 기구 중에서 도시정책을 총 책임짓는 이곳이 결정을 한 거죠 부산 부산 이외에도 있습니다 뭐 뉴욕의 미국의 뉴욕 이라든가 아니면 아부다비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어 이렇게 다른 곳과 연결을 해서 음 기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산에 그 말하자면 떠다니는 집을 인공섬 같은 것을 지어보겠다 하는 것을 선정이 된 겁니다 오션익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같은 집을 짓는 기금을 마련하고 또 실제로 짓고 하는 것을 어 지금 여러 번 그 시도를 했었던 회사가 얘기를 하기를 한 2000만 달러 정도가 있으면 미국 돈으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다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로스앤젤레스에서 로스앤젤레스 평균 집값이 요즘에 그냥 아주 아주 평균 집값이요 보통 이상의 평균 집값은 100만 달러 이상 됩니다 페사디나도 100만 달러 이상 되고요 플루턴이 그보다 조금 낮고 그런데 2000만 달러면 그런 집 20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짓는다고 하고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지 나중에는 점점 가격이 싸지겠죠 결국은 뭐 만 채 정도를 쉽게 지을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유엔이 부산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떠다니는 도시가 기본적인 이 그 바다 가까이에는 있는 땅을 개관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정적이랍니다 폴리다주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바다가 바라보이는 콘도가 몇십층짜리가 확 훅 하고 무너진 거 보셨죠 완전 먼지 가루가 된 것 그게 이제 해수면 기후 변화 와도 연관이 있는 건데 공사 자체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부실공사 등등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건축 설계사적인 면에서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모래와 연관된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니까 뭘 어떻게 하고 더 깊게 파고 그리고 더 채워놔야지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 위에서 떠다니는 도시 떠다니는 섬 떠다니는 디스트릿을 짓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광역시는 왜 이런 것을 받아들일까요 항상 그 도시는 로컬의 정치인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관계자들은 도시 산업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정말 부산의 선박회사 선박업계 같은 것이 강화될 것인가 뭐 배와 비슷한 집을 짓지 않겠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한국의 도시들은 꼭 부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그런 그 이 같은 연결고리가 있으면 지지하죠 로컬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지만 그게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조지아의 애틀란타 다 마찬가지죠 로컬 산업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유리하다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와 오션닉스의 파운더스 가운데 한 사람인 마크 컬링스 첸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전에도 이분이 타이티안 라군이니까 어디죠 프랑스령이죠 폴리네시아 여기에 바로 지금 부산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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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를 하고 로컬에서 시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부산광역시에서 떠다니는 인공섬 떠다니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요 가능하다면 떠다니는 집에서 사는 것이 편안하다면 언젠가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산광역시에서 유엔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떠다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형태가 새로운 앞으로 새로운 주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제 시작이죠 굉장히 선구자적인 것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번 주에 미국의 거의 모든 매체가 한국에 대해서 보도한 것은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이 되고 하루 확진자가 뭐 어떤 때는 5천명 5천명이 이제 최초로 됐고 그리고 뭐 4,900명 이런 식으로 5천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이 됐다던가 뭐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신 분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그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미국처럼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세상에 그 존재가 확인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도시 도시 밖 서울 서울밖에 뭐 과거에 몇 명까지만 모이게 됐다 이것을 이제 더 격리를 해서 이제 6명으로 제안하고 서울 밖에는 8명으로 하고 그전에는 뭐 8명 12명 그랬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백신 증명을 백신을 맞았다고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테스트 음성인데 그냥 쉬운 테스트가 아니라 래피드 테스트가 아니라 pcr 테스트 더 까다로운 이 테스트를 해야지만 식당 커피샵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에도 한국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런데 한국은 종교 서비스에는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매체가 지적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종교 매체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러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그 실내 공간에 있는 종교 서비스 예배 같은 거 볼 때잖아요 그런데 종교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미국의 뭐 로이터 뉴욕타임즈 npr 여러 방송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라고 결혼식 장례식 놀이공원 또 미장원도 예외라고 하네요 미국은 뭐 실내 그 식당 엊그제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던데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백신의 경우도 한국 지금 백신 접종률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많이 높아져서 91.6% 백신 접종 받은 것으로 로이터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스터 샷은 8.1%만 금요일 현재 지금 그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월달이 되면은 원래는 그 18살 이상부터 뭐 예를 들어서 백신 증명을 해야지 된다 했는데 그런데 2월달부터는 12살 그러니까 10대들도 백신을 많이 맞으라는 것을 한국 정부도 장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의 침상 보면은 80%가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한국의 가족 또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도 한국에 지금 이런 분위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진단자의 86% 그리고 중증의 57%도 한국에서는요 백신 접종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미국보단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맞고 있는 그 백신과 미국에서 맞고 있는 백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많이 안 맞았고요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 많으시죠 미국은 그 바이저 앤 바이오 앤텍 두 번째가 모더나 세 번째가 존슨 앤 존슨인데 12월 1일에 하버드대학교의 공공건강연구소에서 44만 명의 미국 군인들 베트럴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백신에 관한 효력이 파이저 앤 바이오 앤텍하고 모더나만 비교를 했습니다 둘 다 아주 좋은데 모더나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메이비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파이저 앤 바이오 앤텍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미국보다는 한국이 환자 진단자의 중증 환자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백신 접종자가 훨씬 좀 많아 보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도를 했었던 것을 통계로 삼으면요 50세 이상 감염자가 10월 이후에 급격히 한국에서 늘어났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스터샷 접종도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학교 오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을 지켜보는 이유는 초기 중기에 굉장히 아주 아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도 한국에서 한국이 백신을 개발하고 만든 국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완전한 미국처럼 그 샷다운 락다운 어떠한 문을 닫고 하는 것이 없었어도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럴 때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것이 어떠한 그 결과를 가져올까 여기에 지금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소프트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것은 한국과 미국에 다 해당되는 뉴스인데 2021년도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뭐 오징어 게임이다 지옥이다 또 뭐가 있죠 최근에 뭐 사극도 있던데요 2년이다 너무 많은 것을 보시느라고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 영화요 영화 가운데서 그 애틀란틱이라는 미국의 잡지가 2021년도에 아 정말 훌륭한 영화들이었어 하고 몇 편을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영화 정말 훌륭한 영화야 라고 했었던 것을 제목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No time to die 숨질 시간이 없대요 007 시리즈죠 정말 성공했죠 굉장히 그 박스 오피스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최고와 최악이 동시에 겹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3시간이나 되는데 거의 3시간이나 된다는 것은 모든 관객을 다 흡수하겠다는 의도도 있죠 가족 영화도 될 수 있고 연인끼리의 영화도 될 수 있고 청소년이 원하는 영화 그래서 이제 뭐 칙칙한 부분도 있고 뭐 실리한 어리석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역시 007 그 매니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007 No time to die 훌륭한 영화라고 했고요 그리고 Summer of Soul 이 영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니나 시몬이라는 아프리카 너머니까 정말 멋진 가수예요 너무 멋집니다 이 가수가 나오기 때문에 비비킹도 나오고 그리고 그 밖에요 스티브 원더 등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우드스탁이 1969년이었습니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막 있어서 우리 그때 뭐 존 바에즈 그리고 뭐 뭐 밥 딜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드스탁에서 연주를 하고 그 당시에 문화를 대변을 했죠 젊은이들의 그런데 거기서 우드스탁 장소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비슷한 그런 그 서머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기에 비비킹 니나 시몬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 뭐 그리고 무슨 뭐 스티비 원더 같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한 5만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그게 그 당시에도 우드스탁 필름처럼 전부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했어요 1969년도 그것이 50년 동안이나 창고에 묻혀 있다가 저쪽은 백인이 많다고 하면 이쪽은 흑인 창고에 묻혀 있다가 이걸 이제 만든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블루스가 있고 펑크가 있고 가스펠이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당연히 그 처절한 가스펠이 대단하죠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그 그 블랙 파워 그리고 그 당시는 블랙과 흑백 분리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의 흑백 분리 이런 것에 대한 음악인들의 표출함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때가 아폴로 11호가 있었고 베트남전이었잖아요 그 많은 것을 정말 베스트 사운드 베스트 베스트 사운드를 볼 수 있는 Summer of Soul이라는 영화를 추천했고요 애틀란틱이 또 하나 추천한 영화는 제가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인데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더라는 80세의 앤토니 홉킨스가 치매를 앓고 여러 가지를 연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앤토니 홉킨스는 아카데미 시상식 주연 후보에 올라가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치매라는 것이 두려움이고 극한 두려움과 분노 뭐 이런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비슷한 템의 그 수퍼노바라는 그런 그 롱 오랫동안 같이 했었던 커플이 마지막 할러데이를 보내는 정말 해피한 커플이 비극으로 가는 이것도 역시 치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잡지 애틀란틱이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훌륭한 영화로 미나리를 꼽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미나리라는 영화는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 영화 아닙니다 미국 영화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에 관한 영화지만 그렇지만 한국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코리안 아메리칸도 출연을 했고 윤혀정씨가 무엇보다도 여우조연상을 받아서 요즘 윤혀정씨가 인터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가디엄부터 어디부터 미국 이런 매체부터 하고 무엇보다도 이 그 요즘 같이 막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정말 극하고도 극한 폭력과 어찌 보면 너무나 심각한 그런 그 극단의 최악이 악이 사람들의 관심을 확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너무나 너무나도 다정하고 너무나 너무나도 따뜻해서 물론 굉장한 스트러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역시 잡지 애틀란틱도 이 미나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 영화에요 한국 배우 코리안 아메리칸 배우들 출연을 하지만 그렇지만 거의 한국어잖아요 왜 아틀란틱은 이 영화를 훌륭하다고 했냐면 정말 그 아이작 리 정 리 아이작 정 감독 코리안 아메리칸 이 감독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감상적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본인의 1980년대 어린 시절을 쭉 영화로 그렸는데 유니버서란 그 theme이 있다는 거죠 요즘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의 유니버서란 theme은 한국 사회가 완전히 정말 너무 심각하게 흉한 사회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세계 공통적인 부의 불균형 이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극단적인 것에 침호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이 미나리라는 것은 더 좋은 미래를 찾아가는 고통을 쫓는다는 것 그런 영화의 그런 뜻에서 미나리를 잡지 애틀란틱은 2021년 뭐 이미 아카데미상도 다 받았지만 다시 볼 수 있는 최고의 The best film of 2021 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히 이건 말씀드리자면 Humans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스티븐 이원 미나리의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뭐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서도 보셨고요 아 또 하나 있죠 그거 뭐죠 돼지 나오는 영화에요 아무튼 옥자 옥자에도 나오고 추수감사절 영화가 아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이 된 이 영화 이 영화는 사실은 귀신 괴물 무슨 유령같이 된 것 집에 누가 쳐들어가고 빈 빌딩이 으시시하고 또 그거보다 더 황량한 숲과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한국의 많은 드라마를 얘기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면서도 가장 오래 무서운 영화라고 하거든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딸이 엄마의 이런 것을 불만을 갖고 그런데 이제 그 딸 한 딸의 집 메나탄의 스티븐 연이 보이프렌드에요 이 딸의 보이프렌드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추수감사절 디너 먹고 하면서 너무 서로 충돌하고 하는 것이 너무 황당해하고 힘들고 해서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봤더니 그 저녁노을이 그렇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런 그 망가진 가정이지만 그 망가진 가정에 대해서 그 어떠한 왜 망가졌는가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는 영화 근데 굉장히 으시시하고 그로테스크 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스티븐 연이 나오는 영화라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는 또다시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이번 주에도 미국 뭐 유럽 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한국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전지현 씨를 비롯한 배우 등등 해서 이 BTS 경우는 작은 것도 뉴스가 돼요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라는 정치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신문이 BTS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을 끝내고 잠시 한국에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하는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아 시상식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 시상식 제가 이름을 보고 있어요 그 시상식 이름이 그 엠넷 에이션 뮤직 어워드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그 보도를 하고요 역시 그 굉장히 좀 이런 그 음악 연예 또 뭐 아니면 뭐 문화 방면을 그 잘 나타내고 있는 시리어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 원래는 본인은 BTS 팬이 아니었는데 BTS 팬이 됐다 BTS 팬이 되고 나서 비틀즈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비틀즈의 팬이 되고 나서 그 한국어를 좀 배워서 비틀즈의 음악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이것도 뭐 많은 데서 보도가 나오지만 저는 그 애틀랜틱에 그 레니카 크루즈 레니카 크루즈라는 그 BTS의 팬이 아니었으면서 BTS의 팬이 된 사람이 이 쓴 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레니카 크루즈 씨는 잡지 애틀란틱의 그 시니어 편집장이에요 왜 그들의 매직이 놀라운가 하는 것 그 세르데이 나잇 라이브에 4월달에 BTS가 처음 나갔을 때 그때는 뭐 한국의 팝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거의 이제 하품하면서 세르데이 나잇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BTS가 좀 그 당시에 거의 검은색 옷을 입고 뭐 타일을 맨 친구도 있었고 안맨 친구도 있었고 전부 운동화를 신었고 뭐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매직인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춤을 추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하면서 그리고 잘생겼다고 봅니다 BTS들이 굉장히 뭐 화장도 많이 하지만 옷도 잘 입지만 최고로 입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헤어도 핑크해요 뭐 다 서로 계산해서 하는 거겠죠 그것도 정장을 입고 짙은 정장을 자주 입고 그런 것들 하면서 또 나중에는 노래 끝나고 손님에게 항상 그 땡큐 표시를 뭐 하잖아요 BTS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날 밤 이전에는 팬이 아니었는데 나는 팬이었다 그 뭐 이런 것들이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BTS의 비디오 같은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뭐 이름까지 뭐 진, 슈걸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많은 많은 BTS에 관한 보도는 너무 많아요 심지어 로링스톤즈에서는 음악 잡지 BTS의 이번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공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동안 공연을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 공연했는데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증명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팬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가디안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실제로 바로 전에는 약간 어떤 때 언론에서 제가 한국에서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약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고 약간 과장 약간의 부풀림 이런 것도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입니다 정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영국에서 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올해 올해 영국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늘어난 게 어디냐면 가장 유명한 온라인 언어 교육 플랫폼인 듀얼링고 라는 데서 일본어가 넘버 원이고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 그리고 한국어가 넘버 투랍니다 일본어는 왜 일본의 그 인디팝 그 사인조 그 걸그룹 있잖아요 차이라는 그 걸그룹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올해 굉장히 올라갔고 한국어는 오징어 게임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아 한국어가 두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군요 일본어가 올해 가장 빨리 그 성장한 그런 그 언어고 한국어가 네 번째인데 언어 배우는 사람의 26%는 문화 때문에 배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 배운 사람들 도쿄올림픽 유로 2020 스퀴드게임 스퀴드게임을 한국말로 할 줄 알아요 우리는 스퀴드게임 오징어게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오징어게임 이걸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겁니다 9월 이후에 이 듀얼링거 라는 온라인 언어교육 사이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76%가 늘어났답니다 왜 9월입니까 오징어게임이 9월 달부터 넷플릭스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3분의 1은요 외국어 텔레비전 드라마를 다른 언어로 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26%는 문화 때문에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배우는 사람의 3분의 1 한 33% 정도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다른 언어로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열정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할 줄 아는 언어라고는 한국어하고 영어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훨씬 편하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하기를 뭐 영국에서 가장 많이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을 보면 스페니쉬 프렌치 저먼 그 다음에 잉글리쉬 그 다음이 이탈리안인데 이제 그 뒤가 이제 뭐 뭐 일본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일본어고 일본어 그 다음이 이제 웰시 켈트어 그 그 그 그 켈트 켈트족의 그 켈트어 이런 순서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벌써 끝났네요 하하하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제가 아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놨나? 하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12월에 오늘 첫 번째 일요일 오늘의 미국 그 썬데이 에디션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뵙겠습니다 뭐 내일부터 다음 주에는 빈 뉴스가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링 같은 것도 있고요 오미크론은 굉장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스터샷 지금 미적거리다가 맞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제가 부스터샷을 먼저 맞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부스터샷을 맞으실 때는 일을 안 하시는 때 어떤 분께는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주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을 안 하시는 날 전날 맞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부스터샷 맞고 그 다음날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스터샷은 괜찮다고 해요 팔만 조금 아프고 그러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이전 바이오엔텍 부스터샷이 아파요 라고 했는데 저는 모더나 부스터샷 첫 번째 두 번째도 모더나였는데도 굉장히 굉장히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스터샷을 맞으실 때는 안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맞으실 때는 그래도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날에 맞춰서 그 다음날이요 오늘은 괜찮아요 맞은 날은 일을 안 하시는 날이 다음날이 되도록 부스터샷 꼭 맞으시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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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